언약식 다음으로 미뤄야 되고 이 성수로 언약식에 이렇게 불길한 증조가 많이 나타나는 건 이건 정말 불길해 어? 제니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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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얘들아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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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누리추면 누리추면 되게 좋아. 어? 경준아. 이제 널. 보내줄게. 경준아 안 돼. 경준아 안 돼. 야 경준아 안 돼. 야 놔. 잠시만. 뭐야 너. 왜. 민우야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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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너 오늘 우리 언약식 하고 싶었어? 아니 솔직히 좀 겁났어. 그래. 너도 그랬네. 나도 그랬거든. 아직 우리 둘 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. 왜 이렇게 우리 상급하게 언약식 하자 그랬지. 그야 우리가 요즘 뚝뚝 이지근 했잖아. 남들처럼 들뜨지도 않고. 맨날 똑같고. 그래서 말인데. 우리 둘 다. 그 서로에게 좀 자유로워지는 게 어떨까. 또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고. 각자 사생활도 좀 가져보고. 그래. 서로를 좀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. 그래야 뭐.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. 한 달 후에 이 반직권 했을 때 서로의 손에 깨워줬으면 좋겠다. 그래. 그래. 그때까지 묻어두자. 경윤아 미안해. 나는 미안해. 나쁜 생각하는 줄 알고 미안해. 괜찮아. 야 그래도. 내 걱정해주는 건 너밖에 없어 야. 그래 경윤아 우리 다 잊자 어? 다 잊어버리자 어? 그래. 그래. 다 잊어야지. 다 잊을 거야. 근데. 못 잊을 게 있어.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자식아. 내 자녀를 다 잊었잖아 이 자식아. 야 이봐.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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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누가. 누구나. 감사합니다.